안녕하세요. 홍디바입니다. 지금 예쁜 스피커가 하나 있죠. 페라리 자동차 페라리 두 장치를 한 3웨이입니다. 작은 3웨이예요. 유닛은 차량에 들어간 포칼 유닛입니다. 꽤 고가의 유닛이죠. 고객님이 특주로 의뢰를 하신 스피커라 잉크루저는 진머만 오디오 김태훈 대표님 제주를 하고 오셨죠. 용도가 이제 카페에 놀거라. 카페 특성에 잘 맞게 튜닝이 됐고요 작지만 아주 네트워크도 알차게 구성스되는 그런 스페커입니다 예쁘네요 독특하고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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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 튜닝 완료 됐습니다.